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은 12월 19일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나왔네요 오늘 불금이구요 제가 오늘 들고온 음식은 네 정하상 바오로님 안녕하세요 어 현아님 알겠습니다 기장님 안녕하세요 조성여친 아니에요 저 이거 오늘 이게 뭐야 물회 모든 물회 냉면이에요 여기 안에 문어 들어있고 해삼 들어있고 막 그래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있구요 야채 이렇게 있구요 말아먹을 수 있는 이거 국수 찬밥 찬밥 있구요 호빵미님 제가 오늘 마음의 소리 댓글을 봤는데 음 잘했어요 호빵미님 토리님 안녕하세요 자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살얼음이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비주얼을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아 쫑새 님이 생일이세요? 아 가게 문 열고 애벅님 방금 보네 어우 축하드립니다 창민이 안녕 김준녀님 안녕하세요 소리님 안녕하세요 살얼음 이렇게 있고 여기 이게 깊어서 그러지 이거 봐 여기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구요 물회 냉면 물회 냉면 참여사님 어서오세요 어디에 해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안 보이잖아 여기 다 있어 어 문어가 없네 문어 취소 이게 회에요 회 여기 회 있잖아 회 먼저 국수를 넣어서 먹어볼게요 돼지님 안녕하세요 이영님 내가 왜 무시를 합니까 자 이유 없이 이영님 그러지 마세요 짝꿍뎅이 안녕 피시싱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개루어 진짜 움직이지 창민아 자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수 회랑 보여줘야 돼 또 보여줘야 되겠지 또 초코다 멜칸 님이 11개 자 접 써봐 아이고 짝꿍뎅이 33개 잠깐만요 자 접 써봐 회 있잖아 여기 음 음 아유 아 아 초코다 멜칸 1등 2 Question주황 emp 예 cielo 너무 אני 감사합니다 쫑쇠 네 님 안녕하세요 짝꿍뎅의 3 더 이에 rect եմ 열정 용 열정 싹 이 늦 으 greater run 부스를 양념에 더 무쳐야 하지 않을까요? 괜찮아요 음 땡큐님 1개 누굴 그지로 하니 고마워요 이 양념이 이렇게 있잖아 이봐 땡큐님 1개 누굴 그지로 하니 고마워요? 크크크 개 con 안 Salz 음 맛있나 유 m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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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le 고양이님 어서오세요 육수 맛있어 여기는 다른 데처럼 초장 국물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과일 막 끓여가지고 숙성해서 하는 거라 맛있어요 초장 맛 절대 아니에요 이벤트 동영상 보내도 돼요? 네 자막 이거 왜 올라가 끌게요 어느 정도 먹고 술 먹방 가져갈 거예요 캠 안 바꿨습니다 탄산수입니다 고양이가 물어서 손에 구멍이 뻥? 약 발라야지 내 딸기만 다 접었어요 이봐 얘들아 와 비주얼 짱인데 이거 진짜 봐봐 회 있지 여기 회 자 찹쌔봐 찹쌔봐 음 코코니 맞네 광어 아니 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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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아야 10개 고마워 초콜랭 이거 어느 정도 먹고 난 술 먹방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잡사 뭐 잡사 뭐 슉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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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한님 뭔 소리예요 뭔 소리 뭔 소리 슉슉 웨이터들 다 잡아가겠네 슉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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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식구금 돼지 슉 슉 슉 버블 비빈님 어서오세요 슉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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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오세요 슉 슉 슉 콩기름 한방울림 고맙습니다 슉 슉 슉 코코브님 그래요 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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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달한 봉순씨님이 슉 일덕이 일은 해봉이 고맙습니다 슉 슉 이마 까어 그래요 이마 까어요 음 매력있지 않냐 블랙님이 19살이 아니라서 진짜 먹방 먹방하면 살찌져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게 좋아야 이마 가리지 말라고요? 나 가릴 수도 있어 밥을 비벼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에몽님이 열태초콜릿 고맙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가면 강원도 사람이 만든거에요 강원도 가잖아요 찬밥에 말아먹어 몰랐지 겁나 맛있지 겁나 맛있지 호빈영화 안 봤어요 이렇게 찬밥에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봐봐 자 물에는 포함을 쭈지 않냐? 안쭈아 참기름? 음 근데 나는 회에 참기름맛이 싫어서 나 안먹어 그렇게 여기 구멍 뚫린거에요 구멍 쭈지야 쭈지야 누나가 눈이 사방팔방 붙어있니? 못볼수도 있지 음 맛있어 아 애보리님 어서오세요 아 코코님 감사합니다 추천 콩떡님 어서오세요 아 청인님 어서오세요 아유 우리 미야 고마워 아 아래 국수 부터 쩌 뭐 있죠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왜 저랬니 어서오세요 아 왜 저랬니 어서오세요 하하 청인님 네 광진구에요 여기 띠 먹으면 돼요 오빠 너무 커 한개로 누굴 그지로 하나 고맙습니다 뭐야 다도 뭐야 꽃 한장둥이 안녕하세요 뒤뚫네 안녕 장미나 그거 그게 목 밑에 이거 전이야 입술에 뭐 안 발랐어요 고양이 안 키웁니다 주봉이 님이 별풍선 한개로 누굴 고지로 하나 고마워요 북극성 뭘 다두야 먹방하는데 뭘 퀴즈를 맞추라 비제이 한테 인삼부도 물에 먹어도 되죠 되겠지 맛있다 밥에 말아먹으니까 맛있습니다 나는 나는 좀 남겨놔야 돼 남겨 나는 여러분 바로 술방 술방 그거 켜버릴거야 맛있다 맛있다 맛있으니까 먹지 맛없으면 여기는 내가 먹던데 그래서 믿음이 가지 물에 흰 데에 스파게티 같아 주봉이 님이 별풍선 한개로 누굴 글지로 하나 감사합니다 이거 2만 2만4천원 2만4천원 아 진짜 비서야? 홈플러스가? 아 진짜 비서야? 음 알았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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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뭐야 하루에 15만 네 음 여러분 나는 음 음 음 몇 분 됐지? 얼마 안됐구나 자 여러분 녹화는 여기까지 할께요 녹방 녹화 꺼